안녕하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동시키는 모비전 미러링 설정과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제일 위에 구글 플레이 여기에서 모비전 미러링 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모비전 미러링이 여기 나오죠. 여기에서 설치를 누릅니다. 모비전 미러링 여기죠. 이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설치 중으로 나오죠. 설치하면 모비전 미러링에 대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모비전 미러링은 나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연동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앱입니다. 자, 열기가 나왔죠. 열기를 터치합니다. 열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여러가지 허용을 하라고 나오는데 다 모두 허용을 눌러야 됩니다. 허용해야 되겠죠. 거부하면은 이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비전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러링과 원격제의 최강자의 모비전 월드로 어서 떠나보세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자기의 스마트폰을 띄워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자기의 이메일 계정 선택이 나와 있는데 자기의 지메일이나 혹은 여러가지 할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입력이 있죠.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직접 입력을 눌러서 제가 이 메일을 제 이메일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다음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미 등록된 계정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저는 과거에 등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등록하지 않고 처음 하시는 부분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하단에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하단에 점 4개가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됩니다. 밀면은 여러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PC에서도 내 모바일을 만질 수 있습니다. 모비전의 놀라운 경험을 지금 시작해 봤어요. 자, 이것을 왼쪽으로 밉니다. 밀면은 다음께 나옵니다. 연결 설정 USB 모바일 했죠. PC와 모바일을 USB로 연결하기 위해서 아래 설정을 활성화해 주세요 해놨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USB 디버깅 체크가 되었는데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USB 디버깅 체크인데 제 경우에는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만 이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연결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USB 디버깅 모두 활성화 방법이라서는 이걸 한번 체크해 보겠어요.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 설명이 미러링 USB 미러링 USB 설정 연결 설정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은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제가 현재 개발자 옵션 모드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개발자 옵션이라고 밑에 있죠. 자, 잠시만요. 다시요. 개발자 옵션이라고 아래쪽에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USB 디버깅이라고 있죠. 여기에 여기 보세요. USB 디버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성인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USB 디버깅은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설정의 개발자 옵션에 가서 USB 디버깅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PC로 가서 컴퓨터로 가서 여기에 있는 www.mobision.com 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왔습니다. 컴퓨터에서 여기에 상대를 보시면 모비전 www.mobision.com 이 사이트에 지금 왔습니다. 와서 여기 미러링 PC 버진이라고 여기 있죠. 이것을 이렇게 터치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여기 보세요. 제일 하단에 보세요. 모비전 EX를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실행을 하면 되겠죠. 실행을 하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이것은 닦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비전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여기 여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나오죠. 이렇게 요거는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누르면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모비전에서 자기의 등록하는 아이디를 주로 이메일이겠죠. 이메일을 넣고 넣은 다음에 컴퓨터에서 컴퓨터 넣은 다음에 비밀번호를 치면 되겠죠. 비밀번호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비밀번호를 넣고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USB 연결될 단발이 없다고 나왔죠. 연결이 없습니다. 나오는데 이걸 취소를 하고 지금 다시 제가 연결을 했거든요. 다시 비밀번호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치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화면에 지금 현재 제 스마트폰의 화면이 떴습니다. 제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지금 현재 모비전 미러링에서 화면에 표시된 모든 것을 캡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 이렇게 터치죠. 스마트폰에서 시작하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휴대전의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이것도 허용을 해야 되겠죠. 허용을 하면 지금부터 제 스마트폰이 지금 화면에 보였습니다. 제 화면에 보였는데 연결이 깽깍끗돼있네요. 이것을 제가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닫고 지금 잘 안되니까 연결을 닫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모비전을 다시 실행합니다. 실행하고서 실행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무료버전을 사용 중인데 구매하기를 하지 않고 닫기를 누릅니다. 그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작동시켜서 키네마스터를 띄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스마트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키네마스터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화면을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프로젝트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새 프로젝트를 16대 9로 설정을 하고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미디어로 갑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넓은 화면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좋아서 크로스로 처리